저한테 그 기회가 몇 번 있긴 했는데요. 아직도 그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. 더욱더 많아질 것 같고요. 저기는 다 와야지.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. 좋은 기회고. 우리나라 베를들이 외국대로 접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그래서 이 기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많은 한국의 인간에 대한 경험을 얻는다. 하지만 저는 많은 한국에 대한 경험을 얻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많은 한국의 인간에 대한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일은 한 명의 좋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sixte의 매일 좋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. 내 남자친구의 책 198쪽입니다. 내 남자친구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. 그걸 제가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.